안녕하세요 쌍디 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도다리 구멍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도다리 낚시를 나왔습니다 풍산호가 작은 배에서 이번에 큰 배로 바뀌었습니다 널찍하니 아주 좋네요 이 좋은 날 비라니 우선 포인트 도착해서 채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멍해요 어제 뽈락낚시도 갔다오고 잠깐 잘 시간이 있었는데 잠을 못자가지고 멍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낚시하겠습니다 출발 전 따끈따끈한 오뎅으로 몸을 좀 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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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도다리 첫 도다리 첫 도다리 첫 도다리입니다 첫 도다리 첫 도다리 2021년 도자리 초쏘입니다. 도자리! 너무 작은데 초쏘라서 방생을 못하겠네.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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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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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